마지막 일찍 출발 출발 다윗노래 오스닥 너무 너무 잘하네 등잼에 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조사 백조사는 그럴라 그러다가 안했어요. 백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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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왜? 너무 쎈데? 저기 내려갔다 가야되나? 아니 안잡혀 아 홀드 여기있네 아 홀드 여기있네 키밑에 숨어있네 아 홀드 아 홀드 아 홀드 아 홀드 엠 아 홀드 봤어? 봤냐고? 슬랩으로 올라오는 거야? 죽이지? 슬랩으로 올라왔어 내가 리드잖아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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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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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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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보면, 앞뒤지 옆에 거기 있잖아? 거기서 이렇게 가면, 그 조기로 나와요. 그래서 지금 조기 열린 데 있죠, 지금 조기. 조기가 진상됐으니까. 가만 정리 좀 하자. 그래서 내려가서, 그 틈 박은 이렇게 이렇게 가면. 어이C! 야, 나 그 가방대고 타냐. 응? 저어? 아, 이거 왠지 텀드필라 나와요. 신동이하고. 리치. 완료. 이제 하강 준비. 저희가 백운데를 처음 왔기 때문에. 하강점을 확인하러 두 대장님들로 왔습니다. 오늘 3등 하느라 고생하셨어요. 안녕. 안녕. 줘.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